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TIS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사망보험금은 신권으로 절대로 지급하지 않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상품하고 중고품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상품을 선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그리고요.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검은 비닐봉지에 싼 것보다는요. 고급 포장으로 싼 것이 훨씬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싼 것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요.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대접받고 싶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자동차 보험도 가입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회사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후 서비스 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다이렉트 보험을 많이 가입하죠. 왜냐하면 서비스도 비슷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헌돈하고 쇠돈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5만원권 지폐가 헌돈과 쇠돈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줍겠습니까? 당연히 쇠돈을 줍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쇠돈과 헌돈 모두 다 줍겠죠. 이유는 뭡니까? 각각 똑같은 5만원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쇠돈으로 준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쇠돈으로 주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쇠돈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치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왜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가 정신보험을 통해서 3억원의 사망보험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낼까요? 남자 같은 경우 20년 납이면 매월 63만원 내야 됩니다. 여자는요. 57만 3천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총 1억 5천 120만원을 납부해야 되고요. 여성은 총 1억 3천 6백 14만원을 납부하고 3억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자 이에 반해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 20년 납 60세 만기일 경우에 매월 8만 5천 2백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성은요. 5만 1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신보험 대비 매월 54만 4천 8백원이 쌉니다. 무려 7.4배나 쌉니다. 그리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매월 52만 2천원이 싸고요. 무려 11.3배나 더 쌉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보장은 받죠? 자 여러분은요.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7배에서 11배를 더 비싸게 주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쌀수록 더 사는 명품백처럼 배불런 효과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보험은 들고 다니면서 가시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총 보험료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 대비해서 정기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남자는요. 1억 3천76만원을 별도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요. 1억 2천528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장기 투자한다면 엄청난 소득과 재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설사 남는 돈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중에 종신보험만큼은 남아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용 종신보험 가입이 아니라면요. 정기보험 가입 후 당장 해제하고 황급금과 차액보험료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지금 해약하면 손해날 것이 아까워서 원금 도달 때까지는 유지했다가 나중에 원금이 도달되면 해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그리고 새 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릴 것입니까? 아니면 탄 것이 아까워서 그대로 타고 갈 것입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할 것은요. 비싼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새 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돈으로 준다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을 새 돈으로 준다 해도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